New Heart Wings 받고는 2명의 음악자 투 월드에 있습니다. 세션 1, 오른 발 펴, 허드 워크 두 번 워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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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 발로 포드숏틀 왼발, 허드 러드 커버하시고 나서 왼발로 백, 셧틀 세션 2, 오른 발 펴, 허드 워크 두 번 워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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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 발로 백, 퀴스터 스텝 크로스로 마무리 왼발 사이드 라겐 닉커버 크로스 셔프 섹션 3 오른발로 사이드 라겐 닉커버 크로스 셔프 왼발로 사이드 셔프 오른발 뒤로 백 라겐 닉커버 섹션 4 재즈박스 오른쪽은 동식도 했죠? 두 번 하시면서 크로스 백 스텝 오른쪽 푸드십 사이드 스텝 포워드로 마무리 한 번 더 크로스 백 스텝 오른쪽 푸드십 사이드 포워드로 마무리 왁자로 섹션 1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3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 섹션 4 1, 2, 3, 4, 5, 6, 7, 8 빠르게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9, 9, 10 1, 2, 3, 4, 5, 6, 7, 9, 10 1, 2, 3, 4, 5, 6, 7, 9, 10